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도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스퍼 스튜디오로 보고서를 만들고 데이터셋으로 가져온 데이터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양새를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모양새를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 작성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목과 같은 방식으로 페이지 헤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튜디 akademisyen 페이지의 헤더는 페이지의 헤더입니다. 페이지마다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으로 가져온 데이터로 보고서 이용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컬럼 헤더에 있는 컴포넌트를 꾸며보겠습니다. 아트롯 에서 김 이제 디테일에 있는 컴포넌트를 같은 방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조건부 스타일을 적용해서 홀짝 수행별로 색을 다르게 표시해서 표의 가독성을 높여보겠습니다. 조건부 스타일을 적용해서 홀짝 수행하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